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입문편을 공부하게 될 김선지입니다. 베트남 한국문화원의 한국어 강좌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에 애니메이션은 잘 보셨어요? 주인공인 호황씨가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지만 깜찍한 요정 하미와 세종대왕님이 많이 도와줄 것 같아 다행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부터 한국어 강좌의 가장 기본인 입문편 5강좌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입문편에서는 한국어의 자모와 발음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1강에서는 한국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자음과 모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2강과 3강에서는 앞에서 공부한 자음과 모음을 따로 나누어 좀 더 세심하고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4강에서는 한국어의 받침, 5강에서는 한국어의 발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의 자모는 한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자는 15세기 우리나라의 고대 왕국의 하나인 조선이라는 왕국의 국왕인 세종이 집현전이라는 연구기관에 있는 많은 학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해서 제작하고 창조한 문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훈민정음은 자음 17자, 모음 11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잠시 훈민정음 원본책을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40개의 한글 자모를 익히셔야 하는데요. 이 40개의 자모는 21개의 모음과 19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모란 무엇일까요? 자모는 소리를 표기하는 가장 작은 최소 단위로서 우리가 흔히 음소라고 부르는 단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어의 자모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한국어의 모음은 21개로 단모음 10개와 이중모음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개의 자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은 크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자음은 받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받침은 호받침과 겹받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받침은 어떠한 음절의 마지막에서 쓸 경우에 7개로만 표현됩니다. 7개의 발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어의 자모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많은 자모가 있어서 배우기가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어는 이들 자모만을 완전히 알면 한국어의 발음에 따라 그대로 표기할 수 있는 표음문자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언어를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는 이들 자모가 서로 결합해서 소리를 형성하는 음절을 이루는 부분에 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은 소리의 덩어리로 어휘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음절은 다음에서 설명드릴 네 가지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셋째, 모음과 자음이 결합한 유형 그러면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모음만으로 구성된 음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이, 우유, 오이 이 세 단어들은 모두 모음만으로 구성된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것은 한국어의 모음 아, 야, 어, 여처럼 첫 음절의 앞에 오는 이응은 아무런 음가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로는 자음의 모음이 결합된 음절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발음해 보시죠. 가지 나라 까치 이들 단어들은 모두 자음의 모음이 결합한 구조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음과 모음, 결합체에 또 다른 자음이 붙는 자음, 모음, 자음의 결합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 읽어 보시죠. 자음, 모음, 자음의 자음이 결합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음의 자음의 자음이 결합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을 따라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일 앞 음, 앞 얼, 음 일 일과 앞은 단음절 언어가 되겠고, 얼음과 음악은 쌍음절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강에서 한국어의 자목, 즉 모음과 자음에 대해 공부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한국어의 자모 중에서 모음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어가시고요. 그다음